진해하는 동지들은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. 따라서 전쟁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우수들을 단호히 징골할 것입니다. 어둠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지대구로 오덕을 산다 폭탄의 불가다를 무릅쓰면서 고향던 고향제 평화를 위해 저여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 열풍의 백불간에 워쌈을 벌던 저 굽게 푸른 바다 지키는 우리 젊은 애 정열받쳐 오눈을 산다 한골에 변한 불을 쏘아 붙이며 저 내게 생명서 내 내비를 걸고 저여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 열풍의 백불간에 워쌈을 벌던 에피소드 rah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